꽃바람 타고 달려가 보자 은하수 속으로 별들의 나라로 엄마 아빠 가르쳐주세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A, B, C, E, 하얀 거격 하늘 전 따지 하나 둘 셋 우리들은 꿈을 쫓네 사냥꾼 아유 답답해 도대체 바깥 세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여기처럼 아마 온통 초록색일꺼야 아니야 무지개색일지도 몰라 어쩌면 캄캄할지도 몰라 어쩐니 밖으로 나가보는게 밖으로? 어머나 참 아름답다 How beautiful How beautiful 그래 정말 아름다워 얘들아 우리 내려가보자 자 그럼 어디로 가볼까 이리로 가자 좋아 아름다운 소리다 우리 가보자 그래 멋져요 How nice How nice 정말로 너무너무 근사하다 얘들아 너희들도 게으름뱅이가 되지 않을라면 그 게으름뱅이가 상대 않는게 좋을거야 아니 개미 양반 그 무슨 무식한 소리요 이 좋은 날씨에 즐기지 않으면 언제 즐긴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추운 겨울에 봅시다 배짱이 씨 겨울에 보자고 자 겨울에 보자고 그랬지요 하하하하 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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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스프링 서머 오톰 윈터 봄 스프링 꽃피는 계절 여름 낮잠 자기 좋은 계절 다음은 가을 오톰 즐거운 수확의 계절 그 다음이 겨울 윈터 춥고 배고픈 계절 그 다음 계절은요? 그 다음은 없어 1년은 4계절로 나뉘니까 4계절 봄은 스프링 여름은 서머 가을은 오톰 겨울은 윈터 윈터 비가 온다 비가 온다 비다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어머 비가 그쳤네 해님이 보여 무지개가 걸렸어요 뭐? 무지개라고? 저게 무지개구나 해결이 알파 날씨가 길었으니 우리 내려가보자 차가워 장난치지 말고 빨리 내려와 미안, I'm sorry 배짱이 아저씨가 보이지 않나? 바람에 날려갔나봐 찾아보자 아저씨 배짱이 아저씨 안 되겠어 우리 헤어져서 찾아보자 좋아 배짱이 아저씨 배짱이 아저씨 누가 오세요? 여보세요? 이 숲 속에 웬 꼬마지? 배짱이 아저씨를 못 보셨어요? 몰라, 그 게으름댕이 너 어떻게 이렇게 깊은 곳까지 왔니? 여긴 아주 위험한 곳이란 말이야 피, 이런 아름다운 곳이 위험하다니? 정말이라니까 우릴 잡아먹는 괴물이 있다고 어? 괴물이요? 그래 괴물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 너무 멀리 나온게 아닐까? 배짱이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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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좀 살려주세요 나, 나 좀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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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와줘요 더와줘요 살려줘요 아니 왜 그래? 좀 살려주세요 안에서 잡아먹고 소진이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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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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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죠? 괴물이 다가온다 빨려! 어서오! 빨리 믿어! 빨리! 응!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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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맛이나 조심해! 큰일이다 갈 곳이 없어! 어쩌지? 어? 저건 또 뭐지? 어? 물고기다! 물고기라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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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은 불... 불색이 고기! 어떻게 할까? 으아! 어? 어떻게 된거지? 아니 넌 아까 숲에서 만난 꿀벌이잖아 고마워 우릴 구해줘서 넌 어떻게 날씨가 있니? 그러니까 조심하랬지 그리고 우린 늘 날아다닌다 너희들도 할 수 있을거야 내가 하는 것처럼 따라서 해봐 너처럼 해보라고 좋아 우리도 해보자 할 수 있고 말고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 할 수 있지 자 한번 해봐라 Yes, I can 자 시작한다 우리도 날 수 있네 날아간다 I can fly I can I can fly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아름답다 How beautiful How nice How beautiful How nice 근데 너 멈추는 방법 아니? 난 몰라 아니 나도 몰라 그러면 안 돼 안 돼 멈출 수가 없어 겨우 살았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얘야 이걸 먹어야 병이 낫는단다 싫어요 싫어요 엄마 제발요 아침밥은 블랙포스트 점심은 런치 저녁은 디넛 언제나 자리에 누워서 블랙포스트 런치 디넛 이제 제발 제발 좀 그만하세요 엄마요 그렇지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 일어날 수 있어 싫어요 이젠 틀렸다구요 다시 일어설 수도 없고 학교에 다닐 수도 없고 그게 무슨 소리야 의사선생님이 열심히 걷는 연습을 하면 낫는다고 했잖아 거짓말 해 거짓말 날 안심시키려고 그러셨을 거에요 그래 할 수 없구나 breakfast lunch dinner 저런 손의 벽이 심한 모양이야 너무 불쌍해 그래 불쌍하다 잘 도와주고 싶어 도와주면 좋겠다 어떻게 도와주지? 하여튼 내려가 보자 어떤 방법이 없을까? Do you like chocolate? Do you like apple? Do you like cookies? Do you like chocolate? Apples? Cookies? Who are you? 우린 너희 밭에 완두콩 요정이야 너를 도와주고 싶어 너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 고마워 날 도와주겠다니 하지만 다 알고 있어 다리가 불편한 것 아까부터 엿들었다고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건 제일 나빠 네 힘껏 해봐 네 최선을 다 해봐 그래 고마워 내 힘껏 해볼 거야 나도 힘껏 널 도울 거야 나도 나도 그럴 거야 자 이제 계획으로 스타트 Who are you? Start 화요일은 Monday 화요일은 Tuesday 수요일은 Wednesday 목요일은 Thursday 금요일은 Friday Saturday 금요일은 Saturday 일요일은 Sunday 모두 함께 일을 고마워 이제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겠어 엄마 아니 네가 혼자 일어나다니 내가 정말 고맙다 얘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엄마 오늘은 Friday 그럼 내일은 무슨 요일이죠 엄마 네일은 내일은 그럼 엄마 모래는 무슨 요일이에요 아 얘도 참 모래는 Sunday 아 근데 얘야 네 손 안에 있는 거 우리 밭에 완두콩 아니니 아니 아 얘도 참 심심한 모양이지 걱정마 우린 여기 어른들 눈에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잠시 모습을 바꿨어 고마워 난 너희들이 가버린 줄 알았어 너희 집에 완두콩밭이 있는 난 너랑 함께 지낼거야 네가 훌륭한 어른이 될 때까지 말이야 고마워 너흰 정말 착한 친구들이야 그만해 그만 우린 너무 착단 말이야 그래 우린 아주 아주 작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은하수 앞에 일주일 곧 바람 타고 달려가보자 은하수 속으로 별들의 나라로 곧 바람 타고 달려가보자 엄마, 아빠, 가르쳐주세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A, B, C, E 가냥 거려 하늘 전 따지 하나 둘 셋 우리 길은 꿈을 쩄네 우리 길은 꿈을 쫓니 사냥냥 꿈 우리 길은 꿈을 쫓니 한글자막 by 한효정